아 원래 칼날 여왕일때는 갱 살인병기였어요 정신없.. 지정신이 아니라 뱀이구나 쟤 이치야 원시저그가 내 거대 괴수에서 뭐하고 있는거지? 나는 대하타 수집하는 자 나는 죽이고 정수를 얻는다 당신이 변한걸 느끼고 찾아왔다 제루스 잔채가 그 변화를 느낀다 제루스 잔채가 두려워한다 당신을 하지만 넌 날 두려워하지 않는군 대하카 당신을 빛난다 당신은 정수를 다 가져온다 난 당신을 따른다 정수를 안 가져오면 안 따른다 그보다 더한 조건으로 동맹을 맺은 적도 있어 좋아 여기 머물러라 날 배신하면 내가 네 정수를 수집하겠다 알았까 이제 좀 군단의 지도자처럼 보이는군 우리 어미들이 이 모습을 보면 좀 더 많이 군단에 합류할지도 몰라 여왕님께서는 진정한 군단의 지도자이십니다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것이다 말하는 꼬라지부터 딱 간신이야 여왕님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에겐 그럴지도 하지만 테란들은 그렇게 예심이 많지 않아 아우 시끄러워 너는 다시 태어났다 무한한 힘을 지닌 원심 우리의 지도자로 온 세상을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한때 널 조종했던 암원을 상대할 수 있겠나 조종당한 적 없어 영향을 좀 받았을 뿐 그 어둠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야 암원은 내가 감염되기 전에 죽은 거야 그렇게 바란다 암원이라면 진짜로 세계를 찢어버릴 테니 여왕님에게서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전 칼날 여왕이셨을 때 그 이상입니다 모든 게 달라졌다 그 전까진 군단의 소리를 듣고 통제해왔지 하지만 이젠 군단이 느껴져 이젠 내가 군단이다 나머지 우리 우두머리들이 군단에 합류할 것 같나 그들은 그들은 하위 나무 언덕이다 그들은 바람에 맞선다 바람에 맞선다 힘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러면 너는 나는 강이다 강은 흐른다 나는 정수를 추구한다 무리 우두머리들은 이제 군단을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수천 년간 정수를 수집했다 눈은 멀었어도 어리석진 않다 우와 숨어서 식총 뽑으면 사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숨어서 하면 난 안보이는데 얘네는 지금 대책없이 당하는거잖아 이렇게 좋아보이는데? 유전자 배열이 다름 기초부터 다시 설계된 칼날려왕보다 강함 유전자 복잡하지만 깔끔함 핵심 구조 완전히 다름 그래 난 달라졌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야 젤라가 유물이 날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몬의 흔적이 쉽게 나갔어 그 덕분에 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야 표본 표본 제출이 필요 새 유전자 연구해야 함 꿈도 꾸지마 아바토르 난 지금 니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해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신체 구조 기존 작업으로 복귀하겠음 패션의 완성은 또 뭐야 뭐했다고 패션의 완성이야 시간이 되었다 남아있는 우리 우주머니들을 상대해라 그들의 것을 빼앗아 모든 적의 성령을 받아들여 Q.W.E 아 뭐 아파 레벨 워 쟤 뭐야 디어블로잖아 액 액트2 오 미친 귀여워 시간이 되었다 정복은 계속된다 우리는 적응한다 여왕님 새로운 형태 강력함 공중으로 뛰어올라 적응간다 강한 파괴력 군단이 모두를 정복하리라 새로운 공격 능력 싸이오닉 돌진 빠르게 질주 이동 경로에 있는 생명체 파괴 오오오오오오오오 나는 군단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이 세상은 나이 이 유물의 근원 젤라가 유전정보 포함 중요 수집해야함 원시 바퀴의 도움이 된다 야가드라의 무리와 싸운다 마음을 말해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대담하게 어리고 가면 돼? 여왕이 듣고 있으나 정수 변환 가능 상처 치유 자신과 주변의 적을 치료함 시간이 되었다 군단의 분노를 느껴봐라 목몸이 잘 뒤집어 모조리 없애주마 이게 젤마가의 정수에요? 우두머리야? 박태가 필요하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뭐지? 이거야 뭐지? 기간이 되겠다 너의 공포가 이겼습니다 정복은 계속된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마음을 비워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대담하게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말해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이곳은 이게 사라지게 구워진다 이곳은 그곳은 기대가 될 것이다 그곳은 이것은 이곳은 이곳을 이곳이 뭐지? 우리는 적응한다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이 세상은 나의 것이지 정수 어딨죠? 정복은 계속된다 정수 다 먹은 건가요 지금? 우리에게나 여왕이 듣고 있노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ık 정로드의 율락을 내낸다 정독을 공부하여 제안을 지어 주마 정독을 지어 주마 정독을 지어 주마 정독을 지어 주마 아이콘으로 지어 주마 정독의 면력을 지어 주마 정독을 지어 주마 정독이 ситу답다 아 아 거들려 뭐 주라고 오 오 뭐야 이건 오 기어불로야? 아니 썼네 스킬 썼는데 왜 안줘 오랫 yeah 오 오 오 여왕이 듣고 있어라 아 이거 언제끼 개익찮아 싸우고 있어라 우리에게 나중이 있어 우리는 적응이 돼 적응이 계속된다 난 군단이다 군단이 모두를 성공해라 아 디저 우우우욱둑했다 마나가 생각보다 엄청 빨리 차네요 어? 원래 이런가? 경수 위치 재고 왔습니다. 경수를 찾아서 뭐야 깜짝이야 경수 위치 군단이 모두를 적응 여왕이 듣고 있노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이 세상 리멤에 그거 있나요? 정수 있네요 동맹 유닛 누가 옮겨 빠는데 어? 어? 공격 공격 도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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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되었다 뭐지? 나는 군단이다 말해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여완이 듣고 있다 이 세상이 나의 것 같다 말해 이번엔 뭐지? 된데? 다 죽었는데?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크 근데 보수만 있으면 깨요 캐리건만 있으면 깨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 없습니다 어? 마나가 버려요? 괜히 거슬려 자꾸 스킬 쓰면서 스마트키가 익숙해서 누르고 말아요 그냥 나의 몰이는 싸울 준비가 됐다 마음을 비워 너의 힘이 느껴진다 너를 없애고 피를 볼 만한 가치가 있겠군 아 몰라 너야 아세 아 몰라 너야 아세 kleine 도움말씀 도움말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ㄷㄷ 이번엔 투하가 있습니다. 아우 귀찮게 하네 아우 귀찮게 하네 크으으으으 천치 493. 오 어디 plain 어딨죠 오 아 우리거구나 유물 350 여기 어딨을거 같은데 없나? 도움말씀 대담하게 이번엔 멋은 시간이 되었네요 제나가 어딨죠? 아니 나 저거 괜히 싹 안 쓸려서 가운데 들어가서 다 뒤질까봐 말들을 이쁘게 하시네 지구가 싶으면 덕분에 전攻중 그 덕분에 전신하실 것 같네 이렇게 들으신다고? 셀렁이 못나요 히니아 이생 얇은 무릎으로 그릇은 up 마라지가요 적합니라 우리에게 승바스 이번엔 뭐지? 시간이 되었다 뭐지? 꼭 날아오죠 꼭 적합니라 마레오 여왕이 듣고 있다가 개성르겠지? 꼭 날아올 것이다 뭐지? 마레오 승바스 보여주 마 맨스크 이번엔 뭐지? 시간이 되었다 나의 것이다 이번엔 뭐지? 걸리적거려 시간이 되었다 승바스 보여주 마 맨스크 대담하게 정복이 계속된다 뭐야 우리에게 반개하며 여왕을 듣고 있느라 모조리 없었지 내가 손받을 했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군단이 모두가 지각적합니다 뭐지? 복수는 나의 것 마레 뭐야 이건 이번엔 뭐지? 시간이 되었다 오 저렇게 터지는구나 뭐지? 마레 빌어낸 뭐지? 여왕이 복 여왕이 듣고 있느라 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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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마레 복수는 나의 것 마레 믿은대가 얘네? 아까 죽인 것 같은데 마레 목수는 나의 것 가사 이 중간에 주인다 흐르네 그리움이 그리움이 여왕이 무리 왕이 이럴내 그리움이 꼭 말해 이것은 시간이잖아 영원히 계속 뜬다 영원히 우리는 적응한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마음이 나의 머리가 추가로 합류한 야, 귀것 한 마리 야, 장난하냐? 내가 아후 징그러 이거 뽑는게 끝인가? 어? 좀 많이 뽑는다 어? 공격을 누르십시오 어우 자나이 빡센데? 아잇 버려 진짜 버려 아 아 귀여워 아잇 버려 아잇 버려 아잇 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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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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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